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게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 10과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같이 보는 걸로 오늘 공부를 시작할게요. 10과에서는 문형 두 가지, 첫 번째 은 대다가를 공부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는 말이다 라는 문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서 이사하고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겠지요? 좋아요. 자, 그럼 수원 씨하고 지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수원 씨, 지난주에 이사했다면서요? 아니에요. 이사한 지 벌써 2주나 지났어요. 왜 이사한 거예요? 학교에서 집까지 너무 멀어서요. 집 구경은 언제쯤 시켜줄 거예요? 집들이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알겠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없는 데다가 집들이도 처음이거든요. 간단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부터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문형은 은 데다가라는 문형입니다. 자, 이 은 데다가의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것 위에 다른 상황이 덧붙여질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학생식당은 값이 싼 데다가 음식 맛도 좋아요라는 예문이 있어요. 학생식당은 값이 싸요. 자,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실 위에 다른 사실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값이 싸고 그것 말고 음식 맛이 좋다는 의미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식당은 값이 싼 데다가 음식 맛도 좋아요라는 문장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페이 씨는 노래를 잘 부르는 데다가 춤도 잘 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실이 뭐죠? 페이 씨는 노래를 잘 불러요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 위에 어떤 다른 사실이 더 덧붙여졌나요? 맞아요. 페이 씨가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춤도 잘 춘다는 사실도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는 데다가라는 문형을 사용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의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은 데다가라는 이 문형이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예문을 볼까요? 문장 두 개가 있지요? 중국은 땅이 넓은 데다가 인구도 많아요라는 문장과 이곳은 교통이 편리한 데다가 물가도 싼 편이에요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넓다라는 단어와 편리하다라는 단어 ab인가요? db인가요? 동사일까요? 아니면 형용사일까요? 맞아요. 두 가지 단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다 형용사, db예요. 그런데 하나는 받침이 있는 형용사고요. 아래에 편리하다라는 형용사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예요. 이렇게 대다가 앞에는 db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은 데다가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ㄴ 데다가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자, 그럼 의미를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의미예요. 중국은 땅이 넓은 데다가 인구도 많아요. 첫 번째, 어떤 사실, 어떤 상황이 있나요? 중국은 땅이 넓어요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위에 다른 것이 덧붙여졌죠. 뭐가, 어떤 의미가 덧붙여졌죠? 맞아요. 인구도 많다라는 사실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는 사실, 그리고 그것 위에 다른 사실이 더해진 거죠. 다시 보면 중국은 땅이 넓은 데다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이 또 있어요? 인구도 많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데다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도 볼게요. 이곳은 교통이 편리한 데다가 물가도 싼 편이에요. 이곳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떤 장소죠? 이곳은 교통이 편리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자동차나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거기 위에 물가도 싼 편이다, 물건 값도 비싸지 않고 싸다 라는 사실이, 그 상황이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이곳은 교통이 편리한 데다가 물가도 싼 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런데 한 가지 볼 것이 있어요. 은 데다가 이 문형은 앞에 있는 의미가 좋은 의미면 뒤에 있는 의미도 좋은 의미이어야 자연스러운 의미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인, 좋지 않은 내용의 의미라면 뒤에 있는 내용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경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문형이에요. 괜찮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예문들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볼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에릭 씨는 말을 잘 하는 데다가 글도 잘 써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생은 교복을 입는 데다가 화장도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말을 잘 하다 라는 A, B죠. 그리고 교복을 입다 라는 A, B예요. 위에 잘 하다는 받침이 없는 A, B고요. 입다 라는 A, B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받침이 있는 A, B예요. 자, 아까 우리 형용사일 때, D, B일 때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공부를 했죠. 그럼 A, B일 때에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다 같은 형태, 는 데다가의 형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에릭 씨는 말을 잘 하는 데다가 글도 잘 써요 라는 문장을 보면 에릭 씨는 말을 잘 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고 그것 말고도 그거 위에 글을 잘 쓴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을 잘 하는 데다가 라는 문형을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고등학생은 교복을 입는 데다가 화장도 하면 안 돼요. 어떤 학생들은 교복 입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복 입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교복을 입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말하는 사람 생각에 좋지 않은 의미와 좋지 않은 의미가 같이 있을 때, 그때, 는 데다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든 거예요. 교복을 입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어떤 사실이 또 있어요? 화장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의미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네,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이에요. 어젯밤에 눈이 온 데다가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요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밥을 굶은 데다가 운동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db의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ab, 동사의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말고, 지금 보면 이 슬라이드는 어제 밤이라는 과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밥을 굶은 데다가 이것도 과거예요. ab의 경우에는 현재일 때는 는 데다가를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ab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과거일 때, 그때에는 받침이 없는 경우에 니은 데다가를 사용해야 하고요.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은 데다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미 확인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온 데다가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요. 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눈이 내렸어요. 눈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눈이 오고, 그리고 그 위에 길이 얼었다는 사실이 함께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미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죠. 괜찮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 아래 문장도 볼게요. 밥을 굶은 데다가 운동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이유가 한 가지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힘든 이유는 먼저 밥을 굶었어요. 밥을 먹지 않았어요. 밥을 굶었다는 그 상황, 그 사실이 있고, 그거 위에 운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자, 밥을 굶었어요.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은 데다가를 사용한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은 데다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연습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은 데다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페이시는 멋있어요라는 문장과 성격도 좋아요라는 문장,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은 데다가를 사용해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먼저, 멋있다는 디비죠, 여러분? 디비는 은 데다가나 니은 데다가였는데, 그러면 멋있, 은 데다가일까요? 자, 볼까요? 페이시는 멋있는 데다가 성격도 좋아요라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조금 전에 디비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을 때 은 데다가를 써야 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는 는 데다가를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1급에서 재미있다, 재미없다 같은 형용사 디비의 경우에 재미있는 영화예요? 재미있은 영화예요? 맞아요, 재미있는 영화예요.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형용사는 디비이지만 에이비처럼 형태가 바뀐다고 우리는 벌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멋있어요라는 이 단어가 멋있는 데다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의미는 페이시는 멋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 위에 성격도 좋다는 사실이 덧붙여진 거죠. 괜찮죠, 여러분? 할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마리오 씨는 기타를 잘 쳐요. 노래도 잘 불러요.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타를 잘 치다 라는 에이비이고요. 노래도 잘 부르다 라는 에이비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마리오 씨는 기타를 잘 치는 데다가 노래도 잘 불러요 라고 만들면 되죠. 의미는 마리오 씨는 기타를 잘 쳐요 라는 그 사실과 거기 위에 노래도 잘 부른다는 사실을 함께 덧붙여서 말하고 싶을 때 잘 치는 데다가의 형태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라고 했어요. 자, 두 개의 문장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지난주라는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일 경우에는 왔어요를 바꿔야 하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온 데다가 자, 과거에요. 니은 데다가 받침이 없지요.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지난주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날씨 어떤 상황이었나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온 그 상황 위에 바람도 많이 불었다 라고 덧붙여서 말을 하고 싶어서 온 데다가를 사용한 겁니다. 괜찮지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방이 넓어요. 교통도 편리해요 라고 했어요. 자, 이사하다 라는 동사 우리 조금 이따가 3강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새로 이사한 곳은 방이 넓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도 편리하다 라는 사실을 덧붙여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새로 이사한 곳은 방이 넓은 데다가 교통도 편리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도 보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치가 아름다워요. 물가도 싸서 관광객들이 많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관광객은요, 여러분.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광하다 라는 A, B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문화, 경치, 생활 모습 같은 것을 구경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관광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라고 하면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의 문장을 한번 한 문장으로 바꾸어 볼까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아름답다 라는 TV. 그렇죠. 제 고향은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물가도 싸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라는 문장을 만들면 두 개의 의미가 같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지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럼 은 데다가 두 번째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두 번째 연습은 슬라이드에 문장이 많죠, 여러분? 자, 하나의 글이에요. 하나의 글을 은 데다가를 사용해서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방학 때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내가 갔다 온 여행지는 볼 것이 많다. 자, 볼 것이 많다. 그리고 먹을 만한 것도 많은 곳이었다. 지금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여행에 대한 느낌을 쓴 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여행지가 볼 것이 많아요 라는 그것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먹을 만한 것도 많은 곳이었다라는 이 의미를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볼 것이 많다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은 데다가로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내가 갔다 온 여행지는 볼 것이 많은 데다가로 바꾸면 됩니다. 많은 데다가 먹을 만한 것도 많은 곳이었다. 숙소는, 자, 숙소는 여러분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이 아니고 호텔같이 잠을 자면서 묵을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숙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숙소는, 자, 깨끗하다, 조용하다 같이 덧붙여서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지요. 깨끗한 데다가 조용해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깨끗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더, 플러스, 붙여지나요? 조용하다는 의미가 덧붙여졌죠. 깨끗한 데다가 조용해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먹을 만한 것도 많았는데 특히 해산물이 싱싱하다, 값도 저렴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산물은 여러분, 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나 이런, 아니면 생선들 있죠? 그걸 모두 다 우리는 해산물이라고 해요. 특히 해산물이 싱싱하다. 자, 싱싱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DB입니다. 싱싱하다. 맞아요. 해산물,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들이 오래되지 않고 새것 같은, 방금 잡은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싱싱하다 라고 해요.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것들이요. 그럼 싱싱하다, 그리고 값도 저렴하다, 값, 가격이죠. 저렴하다, 싸다 라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럼 싱싱하다 라는 그 의미와 값이 저렴하다 라는 그 의미를 같이 덧붙여서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싱싱한 데다가 값도 저렴해서 마음껏 먹었다, 마음껏 먹었다, 먹고 싶은 만큼 모두 다 실컷 우리 공부했어요. 밥을 먹은 후에 바다에 가서 해양 스포츠를 즐겼는데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는 해양 스포츠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 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감상할 수 있다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감상할 수 있는 데다가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서 좋았다. 이곳은 정말 최고의 여행지였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보고 싶다 라고 해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 느낌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1강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자, 1강의 마지막 연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유형이죠. 대화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와 나의 대화를 완성할 건데요. 지금 은, 대다가 라는 문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의 상황이나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서로 덧붙여서 말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대화를 볼까요? 그 옷을 살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유행 그리고 디자인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게 은대다가를 사용해서 한번 완성해 보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유행하는 데다가 디자인도 예뻐서 라고 만들면 자연스럽겠죠. 그 옷을 살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행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실이 덧붙여졌죠? 디자인도 예뻐요. 그래서 유행하는 데다가 디자인도 예뻐서 사려고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괜찮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요즘 어떤 과일이 먹을만해요? 수박이 맛 그리고 가격을 같이 말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수박이 맛있는 데다가 가격도 싸서 먹을만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럽죠. 맛있어요. 라는 그 사실과 그거 위에 가격도 싸다. 라는 사실을 덧붙여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거 봅니다. 어제 집에 왜 일찍 갔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수업 후에 바로 갔어요. 자,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볼까요? 건강하고 관계 있는 의미, 그리고 급한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프다, 몸이 안 좋다. 이런 의미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이 안 좋은 데다가, 아픈 데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수업 후에 바로 갔어요. 라고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것도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회사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마음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게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동료하고 월급입니다. 월급은 일을 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돈,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친절한 데다가 월급도 많이 줘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화 한 번 볼게요. 저 배우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기가 많다고 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연기 그리고 성격. 모두 다 좋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연기도 좋고 성격도 좋고. 연기가 좋다? 연기를 잘하다? 자,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는 데다가 성격도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강에서는 은, 대다가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은, 대다가의 의미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은, 대다가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말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간, 2강에서 두 번째 문형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이요. 자, 두 번째 강에서는 다는 말이다 라는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자, 다는 말이다 라는 이 문형은 앞에 있는 단어나 앞에 있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에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얼짱은 얼굴이 예쁘다는 말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얼굴이 예쁘다는 말이에요. 얼굴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라는 의미인데요.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다는 말이에요. 또 앞에 있는 단어나 표현, 얼짱에 대한 설명이에요. 얼짱은 얼굴장이라는 단어로 얼굴이 예쁘다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 다는 말이다 라는 문형을 사용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볼게요.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라는 문장을 보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커피를 다섯 잔씩 마셔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마셔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선생님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커피를 매일매일 마신다고 이야기한 그 문장의 의미는 커피를 좋아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라고 다는 말이다 라는 문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는 말이다 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대화로 구성했어요.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 모두 빨간 부분에 다는 말이다 라는 문형을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맛있다 라는 단어와 지루하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두 다 디비죠. 하나는 받침이 있는 디비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지루하다는 받침이 없는 디비입니다. 디비의 경우에는 다는 말이다 라는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의미를 볼까요? 맛있다는 말이지 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한 걸까요? 엄마가 만든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가 만든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자, 그럼 이 최고라는 이 문장, 이 표현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맛있다는 말이지? 아, 그거 맛있다는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맛있다는 말이지 라고 다는 말이지, 다는 말이에요, 다는 말이다 를 사용했어요. 그럼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하품이 계속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품, 입을 벌리고 아 하는 이 하품은 언제 하죠? 맞아요. 졸릴 때 해요. 자고 싶을 때. 그런데 자고 싶을 때, 졸릴 때뿐만 아니라 이럴 때도 사용합니다. 정말 지루하다는 말이에요. 지루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지루하다 라고 했지요. 하품이 계속 나온다 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자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정말 지루하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여러분? 하품이 나온다 라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다는 말이다 를 사용한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두 번째, 두 가지 대화가 역시 있어요. 첫 번째, 찾는다는 말인가요? 라는 문장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한다는 말이군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찾다는 받침이 있는 a, b죠? 맞아요. a, b. 써 볼까요? 아래, 운동하다는 받침이 없는 a, b입니다. 자, 조금 전 앞에 슬라이드에서 d, b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다, 없다,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모두 다 그냥 다는 말이다 라고 형태를 사용, 다는 말이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a, b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는 경우는 는다는 말이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요. 만약에 받침이 없는 a, b의 경우에는 만약에 받침이 없는 a, b의 경우에는 니은다는 말이다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해요. 그럼 의미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대화에서는 학교 근처에 괜찮은 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질문을 들은 나가 아, 이사할 집을 찾는다는 말인가요? 자, 앞에 있는 이 문장 학교 근처에 괜찮은 방이 있을까? 라는 그 문장의 의미가 나가 이해를 했을 때에는 이사할 집을 찾는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사할 집을 찾는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도 볼게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에 가요. 헬스장, 운동을 하는 장소를 헬스장이라고 하지요. 빠짐없이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라는 뜻이죠. 한 번도 빼지 않고 자, 그럼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시 말하면 매일 매일 이란 뜻이에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헬스장에 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라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운동한다는 말이군요. 라고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위에 앞에서 말한, 위에서 말한 단어나 위에서 말한 표현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는 말이다를 사용한다고 공부하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나우카씔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제가 나우카씔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라는 이 문장, 그리고 콘서트는 다음에 봐야겠네요. 라는 이 문장을 듣고 나와 같이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언니라는 명사 나온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매진이라는 명사 나온이 있어요. 언니는 받침이 없는 명사고요. 매진은 받침이 있는 명사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대화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나우카씔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가가 말한 그 문장의 의미를 나가 말하고 싶어요. 수원씨가 언니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더 많다? 라고 한 그 이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언니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받침이 없는 명사의 경우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언니라는 말이다. 라고 하면 돼요. 언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아래 매진이다를 보면 받침이 있는 경우에 매진이라는 말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죠. 이다의 경우에는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모두 같이 사용,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어주었어요. 자, 그러면 의미, 콘서트는 다음에 봐야겠네요. 라는 이 문장의 의미는 표가 매진이라는 말이에요. 매진, 무슨 뜻이었죠? 모두 다 팔리다. 라는 뜻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봐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럼 표가 매진이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다는 말이다. 를 사용해요. 그런데 명사일 때에는 라는 말이에요, 이라는 말이에요. 라는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로 볼게요. 자, 여러분, 저 사람이 학생 같아 보이지만 아이가 있대.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굶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이 잘 보면 결혼하다, 그리고 다이어트하다. 라는 A, B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잘 보면 결혼했다, 그리고 다이어트할 거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럼 위의 대화와 아래의 대화는 A, B의 과거일 때와 A, B의 미래일 때 어떻게 다는 말이다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볼게요, 여러분. 결혼하다의 과거일 경우에는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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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그리고 다는 말이다의 형태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A, B가 미래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을 거라는 말이다, 받침이 있으면 을 거라는 받침이 없으면 리을 거라는 말이다의 형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대화를 보면서 의미를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저 사람이 학생 같아 보이지만 아이가 있대?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나가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요. 의미를 말하고 싶어요. 아, 이 아이가 있다라는 이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가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겠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결혼했다는 말이야 과거의 형태로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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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는 말이다 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그 아래 볼까요? 오늘 저녁부터 굶을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밥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아직 안 굶었어요. 미래에 굶을 거예요. 다이어트 할 거라는 말이에요. 라고 미래의 형태로 을 거라는 말이다 를 사용했어요. 괜찮죠, 여러분? 그럼 그 다음도 볼게요. 네, 자, 여러분. 그럼 다는 말이다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다는 말이다 는 여러분이 익숙하죠, 형태가. 언제 우리가 본 거죠? 맞아요. 간접화법 공부할 때 다고 하다 라는 말 공부했죠? 자, 다는 말이다에서 이 다는은 간접화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간접화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네 가지 형태가 있었죠. 뭐뭐 있었죠? 다는 말이다, 다고하다, 그리고 냐고하다, 라고하다, 자고하다.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명령문인지 청유문인지 그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고, 냐고, 라고, 자고가 달라졌어요. 다는 말이다도, 다는 이 부분이 간접화법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이 문형을 사용할 때 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냐는 말이다, 라는 말이다, 자는 말이다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는지 한번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할게요. 자, 여러분 볼까요? 여기가 춥다는 말이에요라는 문장과 언제 결혼하냐는 말이에요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가 춥다는 말이에요, 춥다, 그리고 언제 결혼하냐는 말이에요의 결혼하다, 라는 동사죠. 형용사죠. 자, 그런데 딥이 형용사 동사에 걸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다는 말이다, 라는 문형을 사용하려면 그냥 평서문을 설명하고 싶을 때예요. 예를 들면, 아, 옷을 입을 거예요. 라고 평서문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 옷을 입을 거예요. 평서문이죠. 여기가 춥다는 말이에요.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옷을 입을 거예요. 그 문장의 의미가 춥다, 라는 의미하고 같다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럼 두 번째, 언제 결혼하냐는 말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걸까요? 혹시 여러분 한국어 관용 표현, 표현 중에서 국수를 먹다라는 표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언제 국수를 먹여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국수를 먹다는 정말로 식당에 가서 국수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언제 국수를 먹여줄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질문했죠. 그 질문, 의문문의 형태를 냐는 말이다 로 바꾸는 거예요. 언제 국수를 먹여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 결혼하냐는 말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질문하는 의문문이라서 다는 말이다 가 아니고 냐는 말이다의 형태로 사용을 한 거예요. 괜찮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집들이 하라는 말이죠? 라는 문장과 같이 영화를 보자는 말이군요.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집들이 하다 라는 a, b와 보다 라는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라는 말이다의 형태를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자는 말이다의 형태를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간접화법에서 라고 하다는 언제 사용해요? 명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킬 때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 구경을 시켜주세요. 집 구경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해요. 그쵸? 그때 아, 집들이 하 라는 말이에요. 라고 라는 말이다의 모양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맞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영화를 보자는 말이군요. 우리 같이 극장에 갈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우리 같이 극장에 가요? 라고 갈까요? 가요? 는 여러분 청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청유? 그런 문장을 청유문이라고 이미 공부했어요. 그럼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영화를 같이 보자는 말이군요. 라고 간접합법 중에서 자고 하다처럼 청유의 경우에는 자는 말이다 라는 형태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다는 말이다 는, 다는 말이에요 라는 그 형태뿐만 아니라 나는 말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자는 말이에요의 형태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 그럼 다는 말이다 문형을 연습해 볼게요.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연습은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형태 여러분 익숙하지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발이 넓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국어에서 발이 넓다라는 관용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아는 사람이 많다. 자, 그럼 아는 사람이 많다. 앞에 있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는 말이다 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많다라는 딥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맞아요.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라는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술고래라는 말은 자, 술고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술고래? 바다에 사는 고래인데 술고래예요. 한국어에서 술고래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해서 많이 마시다 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술고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문형 다는 말이다. 맞죠? 그럼 다는 말이다 를 가지고 이 빨간색 부분을 바꿔야 돼요. 마시다 A, B. 맞죠? 어떻게 바꿀까요? 맞아요. 술을 좋아해서 많이 마신다는 말이에요. 자, 마시다는 받침이 없는 A, B라서 니은, 다는 말이다 를 바꿔야 하니까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야겠죠. 괜찮죠?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귀 빠진 날이라는 말은 자, 여러분 한국어에서 귀 빠진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귀가 빠지다 라는 그런 표현이네요. 귀 빠진 날은 자, 무슨 뜻이에요?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생일이라는 단어를 귀 빠진 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앞에 있는 귀 빠진 날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생일이라는 이 명사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쉽죠? 생일이라는 말이에요 라고 바꾸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언제 국수를 먹여 줄 거냐는 말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문형의 의미를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언제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여 주다. 자, 이것에 대한 의미는 결혼식을 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결혼식을 하다.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언제 결혼식을 하냐는 말이에요 로 바꾸면 되겠죠. 다섯 번째 볼까요? 호랑이 같다. 자, 어떤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은 호랑이 같아요. 제 아버지는 호랑이 같아요. 자, 호랑이 같다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는 건데요. 무서운 사람. 성격이 아주 무서운 사람을 호랑이라고 해요. 자, 그럼 호랑이 같다 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말하고 싶어요. 무섭다, 디비. 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성격이 아주 무섭다는 말이에요 로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이 다음 연습은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해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연습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연습은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죠. 그림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다는 말이다 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언제 사용하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야 해요. 뭐 이런 뜻이죠. 조용히 하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조용히 하라는 말이에요. 쉿,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바꾸면 이 그림의 설명, 의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엄지를 들고 있죠. 엄지. 자, 그럼 어떤, 무슨 뜻이에요? 어, 최고. 아주 좋아요.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최고라는 말이에요. 아주 좋다는 말이에요. 다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어린이,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이에요. 사랑하다. 그쵸? 그럼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맞아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라고 만들면 사랑해요 라는 뜻이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라고 만들면 이 그림의 의미와 어울리죠.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사용해요, 여러분? 좋아요. 아니면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오케이 라고 할 때 이런 모양을 사용하죠. 자, 그럼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요. 다는 말이다 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괜찮다는 말이에요 로 바꾸면 되겠지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그림 볼게요, 여러분. 자, 마지막 그림은 금지 사인이에요. 금지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이런 금지 사인을 사용하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 검은색 무엇일까요? 카메라, 사진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사진을 찍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진을 찍지 말라는 말이에요 라고 만들면 이 그림과 잘 어울리는 문장이 되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고 문장 아주 잘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자, 2강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다는 말이다의 마지막 연습은 대화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1번 대화. 가와 나의 대화인데요. 가의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 만들어 볼게요. 리사 씨, 저한테 영화표가 두 장 생겼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영화를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맞아요. 같이 영화를 보자는 말이군요 라고 만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죠. 자, 잘했어요.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마리오 씨의 발음은 한국 사람 같아요. 마리오 씨의 발음은 한국 사람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람 같아요. 발음이 한국 사람 같대요. 마리오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무슨 뜻이죠? 한국어를 잘해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이 좋다는 말이네요 라고 만들면 이 앞에서 말한 문장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볼게요. 교실이 좀 덥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교실이 좀 덥지 않아요? 그런데 네, 맞아요. 더워요. 아니요. 전 덥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맞아요. 교실이 좀 덥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창문을 열어 달라는 말이군요. 직접 창문을 열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교실이 좀 덥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서 이 문장의 의미, 진짜 의미는 창문을 열어 달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저는 김밥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리다 라는 단어 의미 알고 있어요? 질리다. 어떤 행동을 여러 번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 어떤 행동을 여러 번 해서 이제 그 행동이 싫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질리다 라고 해요. 그럼 저는 김밥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싫어지지 않아요. 좋아요. 여전히 좋아요.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김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김밥을 정말 좋아한다는 말이네요. 라고 말하면 두 사람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대화 볼게요. 지하철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하철 막차라고 하면 마지막 차예요, 여러분. 하루에서 가장 처음, 가장 처음 다니는 차는 첫 차라고 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다니는 차, 마지막에 운행하는 차는 막차라고 합니다. 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하철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것을 놓치면 집에 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어떻게 만들면 대화가 자연스러워질까요? 뛰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뛰어야 해요. 그쵸, 여러분? 자,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뛰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뛰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두 사람의 대화, 자연스럽죠, 여러분?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는 말이다 라는 문형의 의미와 문장 안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림이나 대화를 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2강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 자, 3강입니다. 3강은 제일 처음에 십과 본문의 내용을 먼저 듣는 걸로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수원 씨하고 지영 씨가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그럼 잘 들어 보세요. 수원 씨, 지난주에 이사했다면서요? 아니에요. 이사한 지 벌써 2주나 지났어요. 왜 이사한 거예요? 학교에서 집까지 너무 멀어서요. 집 구경은 언제쯤 시켜줄 거예요? 집들이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알겠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없는 데다가 집들이도 처음이거든요. 간단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원은 언제 이사를 했나요? 자, 수원이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사를 했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어제, 2번 1주 전, 일주일 전이요. 3번 2주 전, 언제 했죠? 너무 쉽나요? 네, 맞아요. 2주 전에 이사를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수원이 이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수원이 이사를 한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1번 요리를 하고 싶어서, 2번 학교에서 집까지 멀어서, 3번 집들이를 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몇 번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2번이에요. 학교에서 집까지 너무 멀어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자, 수원 씨가 걱정을 하고 있었죠?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집을 구하는 것. 2번, 음식 솜씨가 없는 것. 3번,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 자,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했죠? 맞아요. 음식 솜씨가 없는 것. 집들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집들이 때는 음식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솜씨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잘 들었네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사하고 관련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하기로 했지요? 자,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단어는요. 그래서 이사하다 라는 단어예요. 이사하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사하다는 A, B예요. 자, 이사하다는 살고 있는 곳,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 옮기는 것을 이사하다 라고 하죠. 예문 볼까요? 다음 주에 학교 근처로 이사할 거예요. 지금은 학교 근처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학교 근처에 있는 집으로 사는 곳을 옮겨요. 이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이사짐, 이삿짐, 이삿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삿짐은 명사 나운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사하다 라는 단어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삿짐이라는 단어와 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사하다. 그런데 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꾸려놓은 것, 미리 챙겨놓은 물건들, 그것을 우리는 이삿짐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한국에서 산 지 5년이나 되어서 이삿짐이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집에서 오랫동안 살면 그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점점점 늘어나죠. 많아지죠. 그래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꾸려요. 짐을 챙겨요. 그 물건들이 많아져요. 맞죠? 그 물건들, 이사를 하기 위해서 꾸려놓은, 챙겨놓은 물건들을 이삿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 볼게요. 정리하다 라는 A, B예요. 정리하다. 자, 정리하다는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제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아니면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그 물건들을 제 자리에 놓는 그 행동, 그것을 우리는 정리하다 라고 해요. 예문을 볼게요. 너무 피곤해서 여행 가방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가요. 가방 안에는 여행을 가서 사용할 물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죠. 여행을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행 때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시 제 자리에 놓아야 해요. 맞죠? 그것을 우리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너무 피곤해서 여행 가방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여행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문장의 의미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집들이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사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집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자주 같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집들이. 여러분 나라에도 집들이가 있나요? 집들이가 뭐죠? 맞아요. 집들이라는 단어는 이사를 한 후에 뭐 친척, 친지나 아니면 이웃들, 친구들을 그 새 집에 초대해서 새 집을 구경을 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 그런 행동, 그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명사예요, 여러분. 자, 그럼 예문을 볼까요? 친구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는데 무슨 선물을 사면 좋을까요? 친구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한 그 새 집에 초대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와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내가 새로 이사한 집도 구경을 해 라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선물을 사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문장의 의미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어휘를 배워봅시다.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이번에는 3급 10과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볼게요. 자, 10과 본문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은 대화예요. 자, 화면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지영 씨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수원에게 질문을 했죠. 수원 씨, 지난주에 이사했다면서요? 라고 물어봤어요. 다면서요?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내용을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이라고 했어요. 우리 3급에서 공부했어요. 지영 씨가 다른 사람한테서 수원이 이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수원에게 직접 확인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사했다면서요? 라고 물어봤는데 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사한 지 벌써 2주나 지났어요. 어? 지난주에 이사한 거 아니에요. 이사한 지 2주나 지났어요. 벌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있다가 선생님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해요. 아니에요. 어? 2주나 지났어요. 전에, 그 전에 이사했어요.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이 물어봅니다. 왜 이사한 거예요? 왜 이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요. 학교에서 집까지 너무 멀어서요. 자, 멀다. 어떤 장소와 또 다른 장소까지.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요. 반대말은 뭐죠, 여러분? 멀다.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맞아요. 가깝다. 라고 하면 되지요. 가깝다. 이 멀다는 선생님하고 의려면 멀었어요. 할 때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집 구경은 언제쯤 시켜줄 거예요? 자, 집 구경. 새로 이사한 집을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한 집을 구경시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집 구경은 언제쯤 시켜줄 거예요? 라고 지영 씨가 수원에게 물어봤는데 수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집들이를 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오늘 공부한 거죠, 여러분? 라는 말이다. 다는 말이다. 맞죠? 자, 지영 씨가 수원 씨한테 집들이 언제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집 구경은 언제 시켜줄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수원 씨가 그 문장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집들이를 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직 정리를 다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라고 했어요. 이사를 한 후에 이삿짐을 정리해야 해요. 그쵸,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수원 씨가 이사를 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삿짐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대체로, 보통, 대부분, 대충 정리되면 그쵸? 초대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도, 조금 전에, 벌써처럼, 조금 있다가 다시 공부를 합니다. 아직 정리 못했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볼게요. 알겠어요. 지영 씨가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걱정이에요. 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없는 데다가 집들이도 처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문형이네요. 음식 솜씨가 없어요. 음식 솜씨가 없다 라는 그 사실, 그 상황에 다른 것을, 다른 상황을 덧붙여서 말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죠? 음식 솜씨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집들이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원씨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 솜씨가 없다 앞에 워낙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워낙, 아주, 많이, 너무. 어떤 상황에서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없는 데다가, 제가 너무, 아주, 음식 솜씨가 없는 데다가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그 다음도 볼게요. 간단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간단히 하다. 무엇을 간단히 해요? 음식을 준비해요. 집들이 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음식 준비를 간단히 해도 돼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종류를 많지 않고, 몇 가지, 적은 종류만 쉽게, 편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을 간단히 준비하다, 간단히 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간단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신경 쓰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자, 그런데 수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게, 자,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간단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 간단히 하다. 라는 그것이요. 간단히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간단히 하다. 는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한국 사람들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십과 본문의 내용을 봤는데, 십과 본문이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어휘들과 쉬운 표현들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 더 말해봅시다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자, 더 말해봅시다 시간입니다. 자, 더 말해봅시다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단어를 더 말해보는 연습 시간인데요. 자, 오늘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본문 같이 공부하면서 벌써하고 아직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공부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지금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대화문이 있는데요. 대화문에는 벌써하고 아직이 들어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벌써는 어떤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반대, 조금 반대의 느낌이 있는데요. 반대로, 아직은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문장 안에서 의미를 확인하면서 두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한국에서 산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자, 지났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1년이 지나갔어요.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벌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을 보면 그렇지만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어를 잘하다. 한국어를 잘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가가 이렇게 말해요. 아직 점심을 안 드셨으면 저하고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점심을 먹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네, 안 일어났어요. 점심을 먹다라는 그 행동을 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아직 점심을 안 드셨으면 저하고 같이 드실래요? 자, 그런데 저는 한 시간 전에 벌써 먹었어요. 자, 예상보다 빠르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요? 먹다. 밥을 먹는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벌써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서 말하기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벌써 아직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면 이 대화의 의미에 어울릴까요? 지하철이 안 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난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도착을 했어요. 일이 일어났죠? 말하는 지금 이 시간보다 먼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각각. 그렇죠? 지하철이 아직 안 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안 왔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하는 그때보다 전에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아직 안 와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난 벌써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난 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대화 볼게요. 수요일이 됐어요. 자, 예상보다 빠르게 일이 일어났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아래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의미에 맞게 넣으려면 벌써와 아직을 각각 어떻게 넣으면 대화가 자연스러워질까요? 맞아요,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됐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수요일이 되다라는 그 일이 생겼어요. 일어났어요. 이번 주는 빨리 가네요. 느낌이 벌써 수요일이 됐어요. 이번 일주일, 이번 주는 빨리 가네요. 빨리 지나가네요. 그런데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요. 나의 생각에는 일주일이 빠르지 않아요. 아주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인데 아직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라는 의미로 말을 해야 하니까 아직 수요일이잖아요. 아직 수요일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벌써와 아직 문장 안에서 의미에 맞게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 10과 선생님과 같이 오늘 문형 2개, 그리고 본문, 그리고 이렇게 표현까지, 말해보는 연습까지 다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후에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더 좋아졌나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게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